오늘은 12월 28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정치인 위주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 정치인은 자기 이속에 따라서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비상대책을 한다면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거의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정치인 위주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비대위원도 내년 총선에서 금뼛질을 달기 위한 인물이 아닌 국민의힘이 전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를 전면에 배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회 출근길에 비대위원은 당연히 비정치인 위주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정치인 위주로 할 것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정치인은 정치인의 역할이 있다. 비대위는 그런 분 소위 비정치인을 잘 모셔야 한다. 비정치인이 전부 다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당 상임정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고 또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의장을 포함한 최대 1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내 비대위 출범을 공언한 만큼 한 비대위원장은 늦어도 29일까지 비대위원 임명 절차를 마칠 전망입니다. 내일이면 임명 절차 다 끝납니다. 오늘 오후쯤에는 혹시 그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내일 오전에 나올까 한번 기다려봅니다. 이번 비대위원 발표는 상당히 보완성이 아주 강합니다.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73년생입니다. 소위 강남 엘리트 검사 출신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인사를 대거 등용하겠다 이릅니다. 우리 사회에 땀 흘려서 돈을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게 선의를 가진 사람. 바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의를 가진 사람. 동료와 시민들에게 선의를 가진 사람. 국민들에게 선의를 가진 사람. 땀 흘려 돈을 벌어본 사람. 또 가족을 보호하면서 동료 시민들에게 선의 착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을 상징하는 분을 모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국민의힘 내 인사에는 청년 여성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한 전 혁신위원 이소희 세종시 의원과 장애를 극복한 보디빌더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김나윤 인재 영입위원을 비롯해서 당 인재 영입으로 들어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육아 베스트셀러 뽀뽀뽀뽀 삐뽀뽀뽀 119 소아과 저자인 하정은 원장과 또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구자령 변호사 등이 손꼽힙니다. 당 밖에서는 인권변호사하고 소방관 간호사 등 국민 삶 속에서 헌신하는 인물들을 폭넓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 구성을 통해서 세대교체를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열망이 있고 저도 100%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단서를 붙였습니다.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세대포이론 또 세대교체론 이거는 세대포이론 이거는 이준석 이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세대포이론. 세대교체론이라는 말은 신뢰하지 않는다 하고 딱 일축했습니다. 생물학적 나이로 보지 않고 이 정신적 나이라든가 이렇게 삶의 그 모든 것이 젊고 새로운 이러한 가치로 쳐다보겠다. 마치 사무엘 울만 교수가 쓴 청춘이란 시에서 나오는 그러한 인식과 같은 그러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위원장은 이창호 사범이 10대의 세계를 재패했고 조지 포먼은 내 나이 때 헤비급 챔피언이 됐고 히치콕 감독은 60세 때 영화 사이코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정치를 받고 나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갈라치게 하는 것은 세상에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다. 아주 깊이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열정과 동료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선의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나이 제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대위원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도 합류되어 있습니다. 비대위원 인선이 늦어져서 내년 초에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연초라 봐야 지금 3일만 있으면 새해가 오니까 말이죠. 한 위원장은 좋은 분들이 나름의 사정 때문에 제가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위원장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말했던 중진위원회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에는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하고 딱 그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마하실 분은 오히려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출마 자체가 미덕은 아니다. 제가 어제 그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를 위해서 헌신과 용기가 필요한데 제가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미사여구만으로 제 진심을 보여드리기에는 짧고 다들 말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처음 출근한 한 위원장 여러 당직자로부터 당 사무여과는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공식 일정으로 어제를 마쳤습니다. 조만간 김진표 국회의장을 시작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될 때 뼛속까지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이재명 만나야 되겠죠. 어차피 만날 인사는 해야 되니까 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 순서대로 예방을 하고 비대의원이 꾸려지는 대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로 현충원 이게 정상코스죠. 국립현충원으로 참배를 함으로써 일정을 시작한다 이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큰 성공을 이루기를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습니다. 벌써 국민들은 상당히 환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구독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